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탑골공원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,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. 오늘 출연진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암흑같은 시절 말도 잃고 글도 빼앗겨 벙어리 낸 가슴으로 죽지 못해 목숨을 연명하던 시절 우리 선조들이 나라 잃은 망국에 한해 얼마나 참담했을까 생각만 하면 한쪽 가슴이 무너져내립니다. 오늘 이 역사의 현장, 대한민국 슬픈 역사의 현장 탑솔 탑골공원 뼈아픈 민족시 남성애, 시가 머무는 마을 공연예술단 허진 단장님을 비롯한 예술단 단원 여러분에게 국가 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오늘 민족시위 낭송애를 계기로 나의 저국 대한민국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 출연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낭송가들, 음악인들 대한민국 최고의 예인들이 출연하였습니다.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라면서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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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